민음 한국사를 책임 편집한 강흥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음 한국사를 책임 편집한 강흥천입니다. 민음 한국사는 세기별로 보는 최초의 한국통사인데요. 세기를 본다는 것은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시간대 속에서 우리 역사를 쭉 돌아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한국사일 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보는 한국사입니다. 그런 세계사의 고편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우리의 독자성을 유지해왔고 그래서 오늘날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에 이르게 됐는가 이 과정을 앞으로 전체 16건의 시리즈 속에서 입체적이고 그 다음에 컬러풀하게 담아낼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